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여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어오느라 할 것이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화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화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3장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스가리아 12장에 이어서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는 그날에 분명히 보여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의 보혈이 흐르는 셈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 힘을 줍니다. 그 보혈의 셈이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되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제거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되면 무엇이 떠나가죠? 하나는 우상이 떠나가고 또 하나는 거짓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은 이렇게 항상 함께 짝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내 두 팔의 상처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스스로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죠. 이처럼 우상과 거짓의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필요합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살리신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을 때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나는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으시죠? 그들은 그것을 직접 먹었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 먹이셨던 그 기적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을 주셔서 다잇같게 하신다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여하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룬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하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온 땅을 치신대요 그래서 3분의 1은 그냥 멸망을 하고 3분의 1은 남는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남은 3분의 1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불구덩이로 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 속에 던지셔서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이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런데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맞이할 때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날의 우리는 어디에 있는다고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속에 있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집니다. 고난 속에 던져져요. 고난 앞에 서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기억하시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풀무블에 던져져야 했죠. 왕은 안타까워서 직접 그 새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새 친구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블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왕의 명령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담대함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하나면 우리는 풀무블에 던져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부목사를 사임하고 평택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를 백수목사로 살았습니다. 암을 투병하시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은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부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창가 입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후 저희 큰 아이는 노인들만 흔히 걸리는 선천석 백내장도 아닌데 백내장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했고 개척 후 또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봐야 했습니다. 계속 불같은 시험이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좀 빨리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사창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부응할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상황을 빨리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지방 여성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다고 하셔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 무엇이죠? 내 소원 무엇이냐 하나만 말해봐라. 이게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올 곳이 왔다.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오나보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부응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응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저를 계속 쓰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은 제가 얼마나 교회를 부응시키겠다는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게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10편, 27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져야 만족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부응이 먼저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주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부응입니다.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한 이 고백, 내가 바라는 한 가지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한 분 구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앞에 서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0편, 27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 속에 던져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과 주님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주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 원수들을 모두 질밟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단 하나, 우리의 진짜 마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고난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담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다윗같이 고백하시게 하시며 불 속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27편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이래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 속에 던져지는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순군같게 나오게 하여 주시는 그 기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 속으로 던지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군같게 나오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불성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순군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인생사는 저와 여러분들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1절과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애통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보혈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한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덮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의 죄 하나님 거짓의 죄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덧립혀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청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새겨 놓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거짓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요하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나를 단련하셔서 순군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이 믿음이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인 기도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느님 나를 단련하시고 순군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느님 정결한 자에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에게 하느님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